핫팩 두 개 해놨어 뭐가 많아진 느낌 어머 까마귀 봐 바로 앞에 겁나 커 여기 앉아있잖아 쟤 진짜 크다 싸운다 계속 봐야 되잖아 계속 봐야 되잖아 어디로 가야되지? 저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나? 여기 길 없어 여기 길 없어 좀 봐야 되잖아 좀 봐야 되잖아 좀 봐야 되잖아 좀 봐야 되잖아 그럼 우리 가게 좀 봐야 되잖아 이제 그냥 여기야 고춧가루 고춧가루